에이티즈의 음악 둘 셋! 에이티즈 팀!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! 보름달이 제 얼굴처럼 환하게 떠오르는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! 우리 에이티즈 여러분! 추석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! 그리고 고향 가시는 길 꼭 안전운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에이티즈의 음악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! 그럼 밝은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!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! 둘 셋! 에이티즈! 감사합니다! 안녕! 되세요! 안녕히 계세요!